공룡 호기심, 알도둑을 찾아 야호! 이들, 우리가 허두를 날고 있어! 개찰코 아틀루스는 정말 비행기처럼 날개를 쫙 펴고 날아! 야호! 다 왔어! 저기봐! 깃털이야! 고마워, 개찰코 아틀루스! 온통 절벽인데, 절벽을 어떻게 오르지? 어이, 부테라노돈! 무슨 일이야? 이 꼬마들을 절벽 위로 좀 데려다줄래? 도둑맞은 람포린쿠스의 알을 찾고 있대 알았어! 자, 어서 올라타! 고마워!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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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! 잉룡들은 하늘을 나는 줄만 알았는데! 영차! 잉룡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날개 끝에 발가락이 달렸다는 거야 그래서 나무나 절벽을 기어오를 수 있지 영차! 영차! 다 왔어! 아! 저기 깃털이다! 이든! 빨리 와! 여긴 좁아서 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푸테라노돈! 여기서 좀 기다려줘 알을 찾아서 금방 올게! 이든! 빨리 와! 참 많이도 훔쳤네 그나저나 람포린쿠스의 알이 어떤 거지? 찾아볼게! 뭐야? 내 알에 손대지마! 아가! 나 누구야? 인명 중에서 가장 작았다는 마이크로 랩터! 인명? 응? 그런데 새처럼 깃털이 있었네? 어쩐지 깃털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더라니 마이크로 랩터! 바로 내가 알도둑이었구나! 이리 내! 내 알이란 말이야! 안돼! 이리 내! 내 알이란 말이야! 어허! 해안가 절벽엔 온통 인용들 뿐이라 사냥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잘 만났다! 이런 곳에서 먹잇감을 찾을 줄 몰랐는걸! 으! 으악! 이든! 데이빗! 이 알이 람포린쿠스의 알이야! 어서 도망쳐! 으악! 으악! 거기 있어라! 으악! 얘들아! 빨리 타! 랩포린쿠스! 내 알을 찾았어! 자! 받아! 오므라! 정말 고마워! 이든! 우리가 공룡시대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! 그치? 으악! 빨리 테리오스에게 말해줘야겠어! 그치? 으악! 어? 어디로 갔지? 그러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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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